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새해 K렌뉴스 시작합니다. 전북 임실군이 신선한 무공해 나물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김경모 기자의 첫 소식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손쉽게 자연 밥상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임실군은 지역 임산물 나물천지 조성 사업이 한국임업진흥원 사업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은 임실 나물산업과 관련된 농가와 전문 연구기관, 가공업체 등과 손잡고 임산물 클러스터를 구축해 6차 산업화를 이끌겠다는 포부입니다. 구름산지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의 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임실의 나물천지 사업은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 산나물 가공식품 개발, 산나물 채취 체험 등 6차 산업화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농가 소속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은 특히 나물을 꺼려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층을 겨냥한 가공식품을 비롯해 다양한 나물식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이를 위해 60평 규모의 가공 공장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산나물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교육장과 체험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내년 6월 13일이면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감 적합도 조사에서 김승환 현 교육감이 32.4%,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21.1%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 신장을 우선 덕목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는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차기 전북교육감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전북교육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승환 현 교육감 32.4%,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21.1%로 응답했습니다. 이어 유광찬 전 전주교육대 총장 5.8%,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 4.6%, 천호상 전주교육대 교수 4.0%, 차상철 전 전교조 수석부 위원장 3.6%,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보교육감 3.4%, 이재경 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3.0% 등의 순위였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의 불출마를 전제로 한 조사에서는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24%로 1위를 차지, 다른 입지자들을 여유있게 따돌렸습니다. 2위는 차상철 전 전교조 수석부 위원장 9.0%, 유광찬 전 전주교육대 총장 8.6%,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보교육감 7.9%,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 7.3%, 이재경 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5.1%, 천호상 전주교육대 교수 4.5% 등의 순위를 보였습니다. 내년 6월 13일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정책 또는 덕목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인권과 교권신당이 26.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ARS 방식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이무 걸기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포인트입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7일 국방부 등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원도는 도내 군인 가족 복리 증진을 위한 진료 여건 개선, 의료인력 장비 확충 등에 나서고, 군 장병과 가족의 올림픽 경기 참관을 지원합니다. 국방부는 평창올림픽 준비, 운영을 위한 인력 등을 지원하고 홍보활동에 참가하게 됩니다. 또 강원도 해안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안군 경계시설의 단계적 철거와 접경지역 관광자원 개발 등도 협조합니다.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들이 많이 있죠. 관광객들이 전주에 방문하게 되면 하나 둘씩 사가게 되는데요. 지난 28일 관광기념품 백선 판매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전북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 명소인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꼭 들러야 할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백선 판매관이 들어섰습니다. 전북도는 28일 관광기념품 백선 판매관 개관식을 갖고 다양한 관광기념품들을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관광기념품 중 전북 투어 좌석은 구매하기 쉬운 사이즈와 가격대로 전북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명소 스토리 우파는 전통 윷놀이 기구를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하고 지역 문화관광 스토리와 결합해 관광객들에게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옥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한옥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된 한옥을 응용한 문화상품은 가격대의 폭이 넓어 관광객들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 밖에도 핸드폰 외부의 스피커에서 발생되는 전자기적 음향을 자연울림 소리로 재가공해 무동력으로 들을 수 있는 마리스온처럼 이색적인 관광기념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북 관광기념품 백선은 공모전을 통한 민공예품, 가공식품, 녹색상품 등 다양한 상품으로 올해 75개가 선정됐으며 내년에 25개가 추가로 선정되면 백선이 완성됩니다. 전라북도 공예협동조합 진정욱 이사장은 전북 관광기념품 백선 판매관을 거점으로 해서 지금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매관이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어떤 구심점이 돼서 여기가 한옥마을에 나가는 분이 아니라 들어오는 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KLN 정예은입니다. 전북 순창군이 서북권 관광코스 추진을 위해 훈몽제 선빛길을 조성했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힐링과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순창군이 서북권 관광코스 벨트화를 위해 추진해오던 훈몽제 선빛길이 열렸습니다. 훈몽제 선빛길 조성 사업은 하석 김인우 선생이 1548년에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지은 강학당인 훈몽제와 대한민국 초대대법원장인 강인 김병루 선생의 생가타를 연결하는 관광코스 사업입니다. 순창군은 총 사업비 16억 원을 들여 지난 2015년부터 복구메 하리에서 쌍치면 둔점리에 이르는 6.1km 구간의 훈몽제 선빛길 조성 사업을 추진해 이달 중순에 충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선빛길 조성, 훈몽제 대화관 주변 쉼터, 포토전, 수변전망대, 강인 김병루 생가주변 담장 정비, 안내판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차, 2차, 3차 공사에 걸쳐 추진됐습니다. 본 사업은 훈몽제 선빛길 조성 사업으로 순창군 쌍치면에서 복구면 하리까지 2015년도에서 17년까지 16억을 투자해서 마무리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기도 효과는 훈몽제에서 수확하는 유생들과 관광객에게 순창군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을 알리고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특히 순창군은 황트 포장 등을 이용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어우러진 탐방로를 조성해 살아 숨쉬는 생태계를 재현고자 했습니다. 순창군은 훈몽제 선빛길 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호남 유학의 산실임을 입증하는 훈몽제와 더불어 인근 출현 장승촌, 산림박물관, 전몽주관과 연계한 서북권 관광구스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일의 홍재희입니다. 대구광역시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준공과 더불어 마지 주차장을 오늘부터 유료 개방합니다. 마지 주차장은 주차면수 56면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 등이 설치돼 있으며 24시간 운영합니다. 이 주차장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 잠시 손님을 맞이하거나 배웅하기 위한 용도로 운영됩니다. 대구시는 향후 동대구역의 관문주차장 역할 및 동대구역 인근 불법주정차 방지 등 효율적인 교통소통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주차장 개장에 따라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집중순차를 통해 궤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군청사를 중심으로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합니다. 문화시설이나 주택 등을 포함한 계획도시로 탈바꿈하는데요. 앞으로 완주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복합행정타운 건설의 대행개발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완주군은 복합행정타운 공사 전반을 맡게 될 업체로 모아종합건설, 산부종합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44만 7천 평방미터에 이르는 부지 매입을 현재 대부분 마친 상태로 복합행정타운에는 약 970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민간자본은 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복합행정타운은 완주군 청사를 중심으로 행정, 주거, 상업기능과 인근 지역의 문화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을 연계한 계획도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복합행정타운 건설로 완주군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나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뉴스입니다. 인천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실현됐습니다.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2028년까지 서구 성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역까지 10.6km를 건설하고 정거장 6곳을 세우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1조 3,045억 원, 이 가운데 10위는 5,218억 원이고 나머지는 국비로 조달됩니다. 서울 장암이 기점인 7호선은 부천을 거쳐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성남연장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보건소가 지난해 실시한 건강일터 만들기 사업이 참여자들에게 높은 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소는 지난해 관내 직장인들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직무 스트레스, 의숨치료 등 건강광자를 운영했고요. 보건소 전문인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서 금연이동 클리닉, 대사증후군 검진,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의 직장 내 간접 흡연 경험률과 주 2회 이상 음주율이 시설관리공단은 17%, 6%, 강남제비스코는 7%, 13%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장이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월 124만 원에서 135만 5천 원으로 1.12% 인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인 135만 5천 원, 의료급여는 180만 8천 원 등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소득, 재산조사 등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저희 케이린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솜입니다. 올 한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들 너무 애쓰셨어요. 내일에도 힘찬 한해 되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